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점이라 상주시리 천하고 무릉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저러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주님께 바랍니다 아멘 아멘